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의 미누쌤입니다. 자 우리 해석하긴 했었나요? 철가는 문장이었나요? 뭐 밑에 좀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거 캐스트로 올렸더니 친구들이 노래 제목 궁금해하는 친구도 많고 또 다른 댓글들에 또 이렇게 답변 또 올라와 주고 어제 댓글인가요? 선생님 지금 화요일 오늘이 8월 13일인데 지금 촬영하는데 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높아 이것도 제가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됐는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한 두 개 정도 촬영을 하고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이렇게 갔어요. 간 건 아닌데 좀 톤이 약간 좀 이렇게 또 다운된 게 있어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음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만약에 진짜 이거 한 3주차 4주차 선생님이 한 4백 개 번까지는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모의고사 하기 전에 그때까지 해서 좀 컨디션 좋은 날 아니면 좀 오자마자 한번 이거 캐스트부터 해야 되겠다 약간 좀 마음 잡고 오는 날 있으면 그때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듣고 싶은 친구들은 넘기면 돼.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 음 해석을 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대의 파악 그쵸? 음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주장 또는 뭐 목적이나 요지 파트는 여러분들 18번, 20번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3페이지의 문제들을 좀 이제 풀 때 생각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드리려고 이 캐스트를 좀 촬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2020년 6월 고의 23번 지문 이거 23번이면은 주제 문제겠죠? 그쵸?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 자 문장들 한번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 가져왔고 조금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는 저번과 같이 중략 그쵸? 아예 그냥 위에 부분은 선생님이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유형 독해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캐스트에서 봤었던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주제 제목 너무 많이 읽어도 오히려 세부 정보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정말 꽉 읽어줘야 되는 지문의 약간 좀 이렇게 중간 이후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 두 개를 좀 주어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글에서 핵심 소재는 limit, 제한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와지고 있죠? limit, the limit 이렇게 좀 나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재에 대해서 이 필자의 시선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찾는 것도 주제 제목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herwise라는 단어를 밑줄을 쳐드렸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자 구체적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한번 해결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 뵙죠. 자 선생님이 처음 오프닝 할 때 얘들아 인사말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그 잔나비 보컬 분 되게 좋은 소식 있더라. 그치? 아 그 퀘스트 촬영하고 이틀 뒤인가? 선생님 조교가 선생님 들으셨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뭘 했더니 그 잔나비 최중훈 씨랑 한지윤 씨랑 사귄대요?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퀘스트 하니까 좋은 영향이 있나봐. 혼자 주접을 떨었던 이게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건 해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보시면은 리미트라는 이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필자의 시선이 좀 어떠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Too many limits are difficult to learn and may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of autonomy. autonomy가 자율성이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단어들이 difficult to learn 그리고 여기서 이제 spoil 스포일 단어들 모르는 친구들에게 외워줘야 돼. 이거 망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자율성의 발달을 망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있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앞에 too many limit 이라는 표현으로 too many가 지금 리미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리미트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너무 많을 때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저 too라는 표현은 중학교 때 뭐 대화문이나 이런 것들 배울 때도 여러분 느껴보실겠지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치? 과한 거야. 우리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할 때도 TMI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 풍부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쵸? 어 뭐야? 쓸데없이 이렇게 뭐가 많아? 이런 느낌이지.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too many limits는 리미트가 너무 과했을 때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여기 다음 문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그러니까 리미트가 합리적이면 괜찮은 거거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미트 자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아 얘 리미트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여러분 해줬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소재를 하나 아 얘가 이거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제나 제목을 찾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소재 자체가 좀 잘 안 잡혀요 하는 친구들은 저번 캐스트 한번 보세요. 알겠지? 이렇게 좀 자주 나와지는 이런 주어들 그쵸?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주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막 국어에서 맨날 소재 주제 찾는 거 여러분들 힘들어해서 영어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짧은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찾긴 쉬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린 건 otherwise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인데 이거 구체적 의미를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몇몇 친구들 중에서 otherwise 뜻 알아. 그렇지 않으면이야. 하고 그냥 결론 끝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건 otherwise의 단어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 의미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맞아요. 뜻은 일단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거의 기능이 뭐겠어? 말 그대로 한글 그대로야. 이 앞에 필자가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안되면 지금 이 말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준 이 otherwise는 우리 약간 어떤 반례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좀 안 좋은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men may effectively split the parents and the sick to test the limit. 막 제한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부모님을 split. 그 편을 막 가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볼 거라는 거죠. 근데 이 otherwise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빨리 챙겨가시고 만약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의미를 생각 안 했던 친구는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친구들은 아까 첫 문장부터 이제 오해가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미트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빠지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보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다 자 슬라이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이 지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 좀 강조하고 갈게 얘들아. 이거 in terms of 여러분 한 번에 나와지면 해석하는 방법 좀 잡아주세요. 이거는 뭐뭐에 관하여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는 표현인데 선생님하고 내신이나 또는 유형독해 이런 것들 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표현 되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좀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알고 가시라고. 동의어종 가면 regarding 이런 거 안 쓸게요. 간단한 거는 when it comes to 진짜 친구들이 해석해보고 싶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것이 올 때 안 와요. 알겠지? 그냥 뭐뭐에 관하여야 뒤에 명사 쓰고 전치사처럼 끝낸다. 알겠지?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또는 이제 regard 대신에 with a view 뭐 이런 표현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regarding 아까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as to 그렇죠? 또는 as for라는 표현도 가능해.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의 반대말을 이제 regardless of regard에 less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돼서 뭐뭐에 관계없이 가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들아 이제 지문의 풀이 준비는 끝이 났거든요. 지문 풀이 준비는 끝이 났어요. 소재 찾았고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리미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지문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이제 보기가 조금 길쭉길쭉 조금 해석하기 짜증나게 나와있지만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여기는 지금 이제 giving reward and punishment니까 글쎄 선생님 제한이 punishment하고 연결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넘겨진 거지 reward라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에 나와주는 placing limit 이것을 해야 될 때 고려사항인데 어쨌든 placing limit 리미트를 두겠다 이거니까 정답 가능성 그쵸? 2번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2번이 실제로 정답이기도 하고요. 3번엔 얘들아 parents' participation 부모님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caregiver's personality 양육 또는 보살펴 주시는 분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5번은 encouraging children to do socially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을 하도록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에 대한 이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 격려인데 우리 limit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전체 지문 한번 여러분 23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제안해드린 부분 그쵸? 이거 읽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해드린 부분은 본문의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문 아래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보여드린 건데 그쵸?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주제 제목은 여러분들이 약간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쵸? 지금 하신 것처럼 읽을 부분 정해놓으시고 뭐 여러분은 어디는지 상관없습니다. 정해놓으시고 문장을 생각해보면서 알겠지? 문장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지문 접근하셔서 정답률 쭉쭉쭉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퀘스트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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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